1. 마셀 웨이브 시술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아이론의 온도는 섭씨 120도에서 140도를 유지시킨다. 2. 아이론을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론을 정확하게 쥐고 반대쪽에 45도 각도로 위치시킨다. 3. 프롱은 아래쪽, 그루브는 위쪽을 향하도록 한다. 4. 아이론의 온도가 균일할 때 웨이브가 일률적으로 나온다. 정답은 3. 프롱은 아래쪽, 그루브는 위쪽을 향하도록 한다. 2. 큐티클 니퍼즈란 1. 상주피를 미는 것을 말한다. 2. 상주피를 제거하는 액을 말한다. 3. 손톱을 자르는 가위를 말한다. 4. 상주피를 잘라내는 가위를 말한다. 정답은 4. 상주피를 잘라내는 가위를 말한다. 3.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시 정확한 프로세싱 타임을 결정하고 웨이브의 형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1. 테스트 컬 2. 패치 테스트 3. 스트랜드 테스트 4. 컬러 테스트 정답은 1. 테스트 컬 4. 팩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팩의 재료에 따라 진정작용, 수렴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 2. 혈액과 림프의 순환이 왕성해진다. 3. 피부와 외부를 일시적으로 차단함으로 피부의 온도가 낮아진다. 4. 팩의 흡착작용으로 피부가 청결해진다. 정답은 3. 피부와 외부를 일시적으로 차단함으로 피부의 온도가 낮아진다. 5. 손톱 전체에 네일 폴리시를 바르는 것보다 손톱의 양측면과 반월 부분은 남기고 칠하면 가늘게 보이는 손톱은 어느 형인가? 1. 원형 손톱 2. 방형 손톱 3. 뽀족한 손톱 4. 타원형 손톱 정답은 2. 방형 손톱 6. 얼굴형에 따른 화장술로 올바른 내용은? 1. 삼각형 얼굴의 경우 아래로 처진 눈썹을 그려준다. 2. 마른 모형 얼굴의 경우 광대뼈 부분을 밝게 표현한다. 3. 역삼각형 얼굴의 경우 볼을 밝게 표현한다. 4. 사각형 얼굴의 경우 일자형의 눈썹을 그려준다. 정답은 3. 역삼각형 얼굴의 경우 볼을 밝게 표현한다. 7. 미용 작업의 자세 중 틀린 것은? 1. 다리를 어깨 폭보다 많이 벌려 안정감을 유지한다. 2. 미용사의 신체적 안정감을 위해 힘의 배분을 적절히 한다. 3. 명시 거리는 안구에서 25에서 30cm를 유지한다. 4. 작업의 위치는 심장의 높이에서 행한다. 정답은 1. 다리를 어깨 폭보다 많이 벌려 안정감을 유지한다. 8. 다공성모에 알맞은 샴푸제에 선정 시 두 발의 탄력성과 강도를 좋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샴푸제는? 1. 프로테인 샴푸제 2. 중성 샴푸제 3. 약용 샴푸제 4. 약산성 샴푸제 정답은 1. 프로테인 샴푸제 9. 다은 중 흰 얼굴의 가장 알맞은 100분의 색깔은? 1. 흰색 2. 갈색계 3. 베이지계 4. 핑크계 정답은 4. 핑크계 10. 미안용 기기 중에서 피부의 노폐물 배설을 촉진시키고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기기의 이름은? 1. 적외선 등 2. 자외선 등 3. 테슬라 전류미안기 4. 겔버닉 전류미안기 정답은 2. 자외선 등 11. 다음 시술 중 히팅캡의 사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스켈프 트리트먼트 2. 가온식 골드액 시술 시 3. 헤어 트리트먼트 4. 열에 의해 두발 구조에 일시적 변화를 줄 때 정답은 4. 열에 의해 두발 구조에 일시적 변화를 줄 때 12. 다음에 화장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 그 분류가 다른 화장법은? 1. 일상적인 메이커 2. 그리스 페인트 메이커 3. 소셜 메이커 4. 스테이지 메이커 정답은 1. 일상적인 메이커 13. 다음 헤어린스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세정력과 탈취 효과 2. 엉킨 방지 3. 샴푸제의 잔여물 중화 4. 방수막 형성 정답은 1. 세정력과 탈취 효과 14. 컬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헤어 파트 2. 스템의 방향 3. 텐션 4. 헤어 세이핑 정답은 1. 헤어 파트 15. 두 발을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후 다시 자라난 두 발의 염색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영구정 염색 2. 패치 테스트 3. 스트랜드 테스트 4. 리터치 정답은 4. 리터치 16. 다은 중 지방성 피부의 가장 적당한 화장수는? 1. 글리세린 2. 유연화장수 3. 수렴성 화장수 4. 영양화장수 정답은 3. 수렴성 화장수 17. 롤러컬의 종류 중 볼륨감을 가장 크게 하고 싶을 때 세이프하는 각도는? 정답은 1. 두피에서 전방으로 약 45도 18. 오존층에서 거의 흡수를 하며 살균작용과 피부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파장에서는? 1. 적외선 2. 가시광선 3. UVA 4. UVC 정답은 4. UVC 19.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성분과 난황성분을 함유한 샴푸제로서 모발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샴푸는? 1. 드라이 샴푸 2. 프로테인 샴푸 3. 컨디셔닝 샴푸 4. 산성 샴푸 정답은 2. 프로테인 샴푸 20. 다은 중 무대화장을 일컫는 화장법은? 1. 데이타임 메이크업 2. 썸번 메이크업 3.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업 4. 컬러 포토 메이크업 정답은 3. 그리스 페인트 메이크업